아까 찬양할 때 제가 뒤를 살짝 돌아보니까 주1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와있더라구요. 근데 뒤를 살짝 보니까 이 아이들 율동을 다 따라서 하더라구요. 저도 이제 50대 중반 됐지만 저도 율동을 따라서 했습니다. 우리 율동팀이 물론 싱어팀도 잘하지만 하킹도 잘하지만 우리 조이풀 찬양 숙여단에 율동팀이 참으로 끝발 날려주고 있습니다. 끝발 날리는 걸 하이라이트로 영어로 해석하네요. 하이라이트를 하고 있어요. 우리 율동팀 대답으로 뜨거운 박수 한 번 하겠습니다. 우리 율동팀 리더가 누군가요? 수영이 형. 네. 누구예요? 자 일어서 우리 스탠드 플레이스. 수영이 형님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이 정말 공장에서 또 목공소에서 이렇게 건축 이것을 배우며 지금 훈련하는 이런 정말 이 동학도입니다. 동학도. 그런데 이 그런 거친 삶 속에서 이 아름다운 율동이 나온다는 것은 저분에게 천부적인 재능을 준 줄로 우리 스토드입니다. 교회 입구 간판도 저분이 만들었습니다. 네. 간절해요. 네. 이번에 비전북이라는 유명한 출판사가 더 좋은 대로 이사를 했어요. 그런데 그분이 장노님이신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고 본인 간판 저거 만들려면 돈도 빨리 드는데 이름만 맞고 해서 그 간판을 쓰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. 그 이름도 우리 수영이 형제가 율동팀 리더가 율동하면서 이번 주에 박권을 주름했습니다. 또 우리 교회는 무료 율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대학의 탑 리더가 있습니다. 네. 성이 본래 하늘이라는 성을 가진 천다이라는 자매입니다. 우리 나이자매는 뜨거운 복상을 하겠습니다.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앉아도 돼요. 저는 율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주말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제출하려고 복음을 준비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사를 내가 주 앞에 드리면 그 은사가 활성화될 줄 믿습니다.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의 정말 건강을 드리며 하나님 건강을 더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. 저는 대학생에 이렇게 병이 들어서 배가 다 썩어가지고 피가 나오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온 워커를 한 학기만 더 한 학기만 더 가면서 학교 쉬지 않고 계속 제 볼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이이돼가지고 제명이 다 나온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할 때 사단은 말합니다. 이번만 쉬어라. 이번만 쉬어라. 너 피곤하다. 너 힘들지? 사단이 이런 연민의 마음을 줘요.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.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쓸 수 없죠. 우리 너무 완벽주의가 되면 안 돼요. 내가 하나님 믿는 일을 다 한다고 하는 그런 완벽주의가 되면 그 사람은 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. 내가 주의를 열심히 하다가 그냥 내 양에 앉자면 이 스스로 그냥 좌절하면 절대 안 돼요. 주의는 아예 어떤 열정을 반죽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.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연합관 그대로 주로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. 할렐루야. 할렐루야. 여러분이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합니다. 그렇죠. 앞에서 기도한 한 가지가 있어요. 하나님께서 예수의 필요로 더 보여주십시오. 할렐루야. 나는 당신의 은혜 없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. 예수의 필요로 날마다 날마다 무장시키는 자리가 저 자리입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말씀을 전하는 거죠. 여러분 학교 가서도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기 바랍니다.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. 직장 가서도 열심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주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베스트 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저는 당신의 은혜 없이 주시의 능력을 재주시할 수 있게 됩니다. 할렐루야. 아멘. 할렐루야!